어제 엄청 센 바람이 불었고 오늘 역시도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. 그 바람의 영향, 지금 남서풍이 부는 것 같은데 인도양에서 부는 바람 같습니다. 남서풍이 불면 북쪽 코스타나 짱구 지역에는 파도가 상당히 거칠어집니다. 거칠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변 라인에 이 엄청난 태양 쓰레기가 조류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딱히 이런 해변에서 쇼핑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쉽지가 않네요. 청소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. 동부 쪽에 가면 파도가 잘 들어오긴 하는데 동부 쪽 파도는 조금 잘 타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쪽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. 동부 쪽에 산으로 이쪽에나 한번 구경을 한번 가볼까요? 동부 쪽에 산으로 이쪽에나 한번 구경을 한번 가볼까요?